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갈망할 때마다 항상 접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율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뭇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신 이 사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도 같은 모든 문제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도 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으로 해결되고 정리되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이며 승리인 여리고성에 대한 이 스토리 과연 가나안군을 이긴 능력 혹은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낸 승리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미 애국과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국들과의 전쟁 바로와의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전쟁과도 그들의 싸움과도 그들의 모든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신 중의 신이다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그 승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시점 첫 관문인 이곳에서 승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광래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이미 여러 누트를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퍼져나간 상황에서 굳이 한 번 더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리구의 승리를 여리구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왜 굳이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도 광래를 걸어가고 있는 또 가나안의 승리를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혹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승리라는 것 저들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이기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올라서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여야만 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탁월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질 때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처럼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승리의 증인으로서 또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면 그 머리됨에 의하여 세상은 감동하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과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을, 믿음을 세상의 시각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축복을 자신의 성공과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은혜의 진표라고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잘 되고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표정이고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발전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로 올라가시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성, 높은 황제의 보자로 향해 올라가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경적 개념 혹은 승리의 성경적 개념은 성공도 아니여 발전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회복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한 입성과 가나한 안에서의 전투 속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것, 발전되는 것, 성공함을 통해서 멋진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모습, 곧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태였던 그 창조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결핍도 없었던 그때 바로 그때가 창조의 때 에덴 동산 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자 인간은 기쁨과 환희와 웃음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찾기 위하여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화염검으로 그 돌아가는 길이 막혀졌고 그러기에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 동산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 위하여 무언가 자꾸 대체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되지 않지요 결국 그 기쁨과 생명의 나무를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어딥니까 성경은 밝히는데 게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와 새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이 가난한 땅의 여전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만족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네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아니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나의 백성을 세상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없다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원했던 그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희락의 땅, 기쁨의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승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능력과 승리의 대표적인 말씀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시지요 가난한 성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 그것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승전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념 나팔을 불면 여호와의 괴가 따릅니다 그 뒤로 무장한 자들이 행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침묵하며 따라가지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하다가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번을 돌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외치면 그 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대하면 사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 어떻게든 내 현실 가운데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와르르 무너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정점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런 짜릿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세 가지가 있다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승리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그 이후에 이런 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면 됐지 뭘 목사님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요수와 6장 17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수와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오 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고 성 안의 물건은 취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상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으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가득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첫 죄의 결과인 살인의 시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져서 모든 죄의 근원은 상대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결핍이 이뤄진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자꾸 의존하고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투영해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결핍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성을 세우고 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나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핍되어지는 순간 그 생명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불안과 불편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나는 늘 혼자이고 외롭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래서 내 이름이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불편과 불안감이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음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 이후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택한 하나님 결핍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애녹성이었고 바벨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로 땅에 거주하다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홍수 언약 이후에도 인간의 근본된 죄된 선택은 다시 이것을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하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구축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무라성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거주하였고 노슨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다 소돔 사람은 여우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구절 속에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꾸 성을 쌓습니다 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동쪽으로 자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결핍을 메우고자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선택했고 그 방향은 성을 쌓고 탑을 세워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을 쌓고 탑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한 방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억울을 보상받을 거야 내가 지금은 바닥이지만 내가 반드시 정상의 자리에 서서 너를 눌러줄 거야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또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서 성공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을 형상하기에 집중하기보단 견고하고 높은 성과 탑을 세워 가장 높은 꼭대기에 내가 놓여지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피라미드의 꼭대기 피라미드의 주인이 머물고 있는 그 파라오가 머무는 밖은 피라미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꼭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정상만을 강요하고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서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성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풍상을 경험하고 화상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상한 것이라고 자꾸 여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질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마치 은혜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들 그것이 내 가슴을 가득 차고 공동체조차도 그것을 어려워하고 진심으로 보듬어주지 못하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성공의 성들과 탑들만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이 뭔 줄 아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살게 하신 믿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탑 원리가 아닌 장막 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그에 따라 움직이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그 장막 원리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멋진 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삶을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도 장막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탑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한 번 훈련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막의 원리를 훈련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고 그럴 때 너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높은 성과 확고한 자기망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왕이 없음을, 성이 없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탐했고 성을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성전을 세웠고 주님은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성공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시며 그 성전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진 혹은 승리는 세상도 원하고 바라는 그 쌓아진 성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발전되어서 가장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가난의 의미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누리는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은 세상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장막의 원리가 아닌 성탑의 원리를 과감없이 이 시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을 왜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잘하는 것 그거를 탐하고 그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 원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누림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열광하면서 주님 그 능력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이 시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 능력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마음 이외에 내가 성주가 되어서 좀 더 멋진 성 짓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강경케 되어지는 그 대단한 탑 그 무너짐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라 열의 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의 고성의 무너짐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확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는 발전도 성공도 아닌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둔 욕심의 성, 탐욕의 탑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조의 완벽한 그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열의 고성을 인간의 어떤 방법과 지략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십자가로 하나님은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여쭈어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이들이 내 마음의 대못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점점 어려운 일만 다 생기고 부모 형제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는 길 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비구비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막의 골짜기가 축복의 바다로 변화되지 않아도 그 골짜기에 주님이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기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세상을 정복해보고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성주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넘어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혼의 가나안이며 기쁜 것을 오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을 쌓고 탑을 올리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능력당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열심히 무엇을 섬기고 헌신하고 훈련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위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 진짜 승리인 것을 여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더 높은 탑과 더 넓은 성을 만들고 있다면 오늘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이에게 허락되어진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다시 건축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진 그 시간 그때의 아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패배, 차량한 패배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 나의 욕심으로 또 하나의 여리고성을 세움으로 말미야마 예수님을 고백해도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만 좋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장막의 원리 하나님 또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당장 뭔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잠시 세상의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보지요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승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창조의 첫 모습 그 기쁨의 동산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 기쁨의 동산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바벨탑, 애녹성 그리고 소돔과 고문화성을 다시 꿈꾸며 세우는 이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대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사람 나압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가지기 위해 애썼던 그 한 사람이 성이 아닌 장막을 바라보며 그 성을 벗어나려고 할 때 온 가족이 살아났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압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고 믿음의 회복이며 위대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을 버리는 것 성을 무너뜨리는 것 세상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진짜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또 하나의 성을 훈련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두 발을 둘지라도 장막을 바라보며 그 장막을 소망하며 그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 성을 벗어버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인생 생명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 그런 믿음 그런 훈련 그런 섬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요 승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바울을 향해 감옥의 군사령관 책임자였던 모리셔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능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당신이 하는 것이라곤 매맞는 일밖에 없고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바울이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속에 손을 넣어본 적이 있느냐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올리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그 사라져가는 그 물이 사람의 생명이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미끄러지듯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물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그래서 빠져나가는 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이 머무른 끝없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군사랑관 모리셔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일들 내가 보았고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협박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쌓인 마음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게 될 것이야 나는 너에게 그런 순간이 올 것을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교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오늘 이 밤 여리고성의 승리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깊이 가슴속에 새겨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공이 아닌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탑이 아닌 장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자가 아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만을 기떼여 또 하나의 성을 쌓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면 멈춰보시지요 그리고 무너뜨려 보시지요 그리고 다시 광라에 내가 섰습니다 빈들 위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해 주실 주님을 내가 믿으니 주여 나에게 진정한 승리 그 승리 안에 만족하는 인생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화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알게 하셨사오니 성탑의 원리를 버리고 장막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